넌 대체 아유 간두자 내가 너를 야단쳐봤자 내 입만 아프지 엄마가 난리 안쳐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이고 아이고 강호 마음 하나 살아잡지도 못하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아니 넌 대체 뭐가 모자라가지고 아 관두자 관두 아니 대체 니가 뭐가 모자라서 강호한테 전전긍긍이야 근데 저게 어디서 못하는지 그냥 꽁불리면 쫄쫄쫄쫄 왜 쫓아달냐고 안 쫓아다니면 될 거 아니야 내 일에 제발 신경 좀 꺼줘 아주 그냥 뚫린 입이라고 큰 소리야 어? 빨리 가서 하부 차량 준비나 해 에스테이티 거기도 다녀오고 알았어 야 잠깐만 강호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야? 뭐?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너같은 니 몸매에 니 미모에 아니 말할 이유가 없잖아 설마 강호 오빠는 자기 일만 죽자 살자 하지? 여자 안 밝혀 그 문제는 내가 보장해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도 남자는 믿을만한 종족이 못돼요 100% 안심할 수 있는 남자 없어 너 알아들어?